이번 주 주간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OK 저축은행의 요스바니 에르난데스입니다. 엄청난 탄력과 높은 타점으로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죠. 쿠바 특급 요스바니 선수 2m 1cm의 컴키와 카어를 이용해 공격, 서브 블라킹 모든 면에서 좋은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경기에서 166덕점, 공격 성공률이 무려 60.8%가 나오고 있고, 또 서브 세트당 0.65개, 블라킹 세트당 0.48개를 기록하며 모두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경기 중에 열정이 느낄 만큼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파이팅이 좋아서 현재 OK 저축은행의 선수, 선두질주를 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5개, 블라킹 세트당 0.65개, 블라킹 두퍼대상